한국국토정보공사 요즘 소비 트렌드를 보면 작년도 이태리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화이트톤이 트렌드였습니다 너무 화이트 쪽은 우리나라에 안 받는 경향이 있고 약간 아이보리키가 그런 밀크 칼라 그런 부분들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좀 더 화려하게 포인트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손잡이 부분들의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쪽에서 보셨듯이 자수, 자수한 부분, 실을 보면 어떤 금색 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실크스크린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칼라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봄이기 때문에 화이트 쪽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주력했고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 그리고 자연적인 느낌을 최대한 내추럴한 느낌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일요생2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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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